안녕하십니까 도라암 붕어형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위턴트 파이터 데스블레이드 동굴레슬링 소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냐 첫 스테이지는 소고기 이너타우루스 아 평타를 불리네 파이터 평타가 안 좋네요 강그린이 뭐에요? 앉을 수 없구나 아 이게 맞네 별로네 판정이 평타판정 좋지가 않구나 유키님 아이전 유턴님 상호상 러브님 브라다님 뭐세요? 아이전 유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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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으이 진짜 씨 아으 드래곤 너무하네 미니멀 어 설마 이걸 어 아 아 예 아 아 아 아 Lil 거 deactivший 만이라면 희단해보세요 아 이상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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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택배놀이 택배놀이 아베오님 오세요 택배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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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질적인 끝판 버스 골렘 택배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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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거시기가 나만하지 않겠구만 압이 안 걸리나 이거 아 걸리네 아 잡기로 걸리면 안 되지 이게 이 사람아 아 얘 별로네 여자가 더 좋은 것 같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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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트 별로 안 좋네요. 공격이 제약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. 싣고 때려 싣고 때려. 이제 끝났으니까. 겜부림아. 다른 캐릭이었으면 더 쉽게 잡을 수 있는데. 이 꼴 호랑이니 뭐세요? 이 꼴 호랑이니. 이 꼴 호랑이니. 이씨. 이 꼴 호랑이니. 이 꼴 호랑이니. 어. 얘기하자 퇴카 빗싸게 데미지가 워낙 약하니까 이걸 안 끝나진 않겠지? 아무리 데미지가 약해도 와 안 끝나네? 진짜 침가다 와 진짜 약하다 빗싸게 행복님 뭐세요? 안 끝나네 치맥이나 합시다 치맥 이번판은 치맥입니다 치맥 스테이지 니가 낳은 계란도 잘 참으시켰구나 오케이 아 이거 좋네 고맨님 먹으세요 어 잘하면 퍼백 더 차고있으면 좋겠다 최재기님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퍼백이네 와 이 녀석으로 퍼백을 하네 얘는 힘들겠지? 같은 한국의 음악이 날로 길이 내 나라의 음악이란 수영역의 음악이 난리 simplified 우리나라의 음악이 난리 세계가 난리 물이 난리 가까운 자기 저는 넓은 나라의 누구로 누구도 너무 에이 퍼펙트 가나 싶었는데 아이 좋다 받았잖아 이 자식아 에이 지금 계속 당해주는 줄 알았는데 서가라 룬님 뭐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터로 뮤턴트 파이터 옹컨이었습니다 조스바 사전님 뭐세요 백풍선 백한겐님 뭐세요 조스바 사전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